데스윙 내고 나간 봉뿌리지 너무 티나는거 아니냐? ㅅㅂ 누가 봐도 데스윙이잖아 이러면은 저 용이잖아 용인데 왜 못나와 바벅사 상대로 정배 의식해? 야 그래 저 양변 뺐다 자 양변 빠졌어 어 고맨 진짜 미안 진짜 이거 제가 사과할게요 이거 상대 너무 나쁜 사람으로 몰았어요 혹시 칭찬 한번만 눌러주실래요? 아 제가 진짜 아프리카 아이디 알려주시면 퀵뷰 드릴게요 아 진짜 미안하다 이거는 제가 바로 친추 넣을게요 이티님 아 진짜 이거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는 내가 사과를 드려야지 아 칭찬 한번만 눌러주세요 위험말고 제가 진짜로 퀵뷰 드릴게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유 나 미안하네 아 제가 진짜로 퀵뷰 드릴게요 정심 candidate 아멘